네, 어젯밤에 이거 반 먹고, 물 마시고 반을 먹고, 또 남은 거 지금 이제 먹습니다. 아이고, 제 머리가 그냥, 뭐, 오늘은 얘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친구해요. 두 살, 두 살 된 우리 아기가 이제 일어났어요. 어제 밤 6시에, 저기, 시내 집에 오면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6시쯤부터 그냥 자가지고 딱 한 번 일어나서 요거 반 먹고, 지금까지 잤어요. 할머니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직도 지금 잘 텐데 너무 오래 자서 배고플까 봐 깨웠어요. 이제 아침 먹방 합시다. 이거 먹고요. 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키가 작지만, 우리 예수님 노래 좋아하고 그래요. 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t's so good to me. 아멘 감사합니다 또 뭐할까 해피 벌스데이 어저께 했죠 해피 벌스데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해봅시다 해피 벌스데이 하다미 해피 벌스데이 하다미 해피 벌스데이 우리 하다미 박수 또 같이 쳐보자 박수 쳐보자 박수 시작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짝짝짝 몇 살 두 살 두 살 이렇게 두 살 두 살 이제 배워야죠 하귀 잘했어요 자 이제 할머니가 미역이랑 버섯이랑 또 도마도랑 양파랑 또 뭐 넣었더라 야채들 다 넣어가지고 푹 끓여놨어요 얘하고 할머니하고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이제 먹방을 보여드리겠어요 아침에 지금 금방 도마도 넣었어요 도마도가 너무 조금 약간 끓으면서 먹으면 맛있어서 좋아요 자 맘마 갖고 올게요 맘마 여기 여기 있어보세요 여기 있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먹고 자 먹고 니가 들어 니가 들어요 하다미가 들고 저 안녕하세요 하고 봐야지 네 가족들 사진도 보고요 누구세요 그래 누룽지도 끓여 놓고 누룽지 조금 먹고 앉아 다 먹었어요 자 부드러운 누룽지밥 먼저 감사합니다 맨 먹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미역국 니가 먹어 응 누룽지밥 먹고 있어요 한번 더 그렇지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아 누룽지밥 갖고 올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미역국 미역국이라 아 저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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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바나나 또 우리 아기 먹방 바나나를 지금 다 썰어놨죠 할머니가 그죠 바나나 누룽지밥 그 다음에 깍두기 살짝하게 썰어서 놔두고요 지금 이제 미역국 갖고 올게요 자 그릇에서 보세요 어서 양송이버섯 그 다음에 하자락이 지금 썰었어요 미역도 아주 부드럽게 갈려주고 양송이버섯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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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살짝하게 썰었어요 미역 당근 당근 보여줄게요 버섯 차근 아이고 이거 보여줄게요 여기 보이죠 양송이버섯 버섯 당근 미역 그 다음에 버섯 양송이버섯 당근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미역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양파 마늘 예 그거 뭐죠 먹고 자 아구 잘 먹네 아구 뜨거워 안 뜨겁지 맛있죠 숟가락으로 줄게요 이제 먹방 시작합니다 우리 애기 먹방이에요 두살 두살 이제 하고 하루가 이제 됩니다 두살 하루 아침 먹방이에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 두살 애기가 먹방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구 누구세요 저기 보세요 네 지 혼자 지금 먹방 하는 게 너무 지도우고 재밌나봐요 자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어떻게 했어요 네 아멘 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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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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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일어나 봐. 이게 틀어진 바람에. 지금 8시가 돼서 과일은 이따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줄게. 깍두기도 먹고 싶어서. 얘가 또 김치의 진심입니다. 깍두기도 먹고. 아이고.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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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해봐. 깍두기. 깍두기. 네. 한국포도가 있답니다. 꼭꼭. 자. 꼭꼭. 꼭꼭. 아. 음. 꼭꼭. 아침밥 먹고. 지가 이제 먹는데 키가 조금 이상해. 거기에서. 자. 이제 니가 먹어봐. 밥은 니가 먹고. 오늘 할머니가 줄게. 집에서는 그냥 먹는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구 잘 먹네. 맛있어요. 특이하죠. 이 도마. 수프지요. 완전히. 낫두와 뭐. 수프 이상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미역국. 미역국에. 예. 그거. 그거 줘요. 여기 있어요. 네. 자. 니가 먹으세요. 니가 먹으세요. 자. 들고 먹으세요. 옳지. 아구 잘 먹네요. 이게 먹방이죠. 자. 니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 높이가요. 조금 높아요. 얘한테. 국물은 제가 엎지를까봐 치우기 싫어서. 하하하. 먹이는 거고. 자. 니가 집에서는 혼자 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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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뒤로 가는 거야. 하하하. 아. 맛있어요. 네. 할머니가 포도도 또 씻어 올게요. 아. 씻어 놓고 있구나. 맛있어요. 안녕. 안녕해야지. 그리고 이제 저 큰 어른 바이올린. 안녕해. 먹고 있다가 이제 저 바이올린 첼로. 할머니 있는 거 또 다 합시다. 바이올린. 바이올린 첼로 다 있네.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뛰고. 뛰고 나서. 저거 보고. 안녕하세요. 이거. 니 먹는 거 보고. 빠이 할까? 이거만 먹. 빠이 하자. 빠이. 니가 해. 빠이. 빠이. 자. 여기. 여기. 니가 꺼. 니가 꺼. 옳지. 니가 꺼. 빠이 하고. 눌러. 눌러. 하지. 빠이.